안녕하세요. 홉사운드입니다. 오늘 제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대구에 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 듀동주민 홍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대구에 살고 있는 대구토박이 차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10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민 후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뭐 했죠 우리? 저희가 오늘 대구 오대통 나가 먹어볼 거예요. 피틴하면 또 제가 7개 자격증까지 있거든요. 원래 다 하나씩은 있어요. 이런 거. 그럼 엄청 기대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뒤져봤어요? 네네. 아, 진짜요? 어, 안 뒤져보셨어요? 대구토박이 아니에요? 27년 토박인데 5대 통닭이 안 먹었거든요. 아니, 저도 대구 통닭 중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럼 10년 차이신 먹어봤죠, 당연히. 아, 진짜요? 아, 그러면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대구 통닭을 사왔는데 혹시 이것도 5대 통닭이에요? 아, 네. 유명해요. 유명해요. 어디? 처음 들어봤어요? 어디? 대구 통닭 모르시나요? 아, 대구 통닭! 아, 대구 통닭이요. 아, 알긴 아세요? 이름이 대구 통닭, 잘 알아요. 여기가 원래 빨간 양념이 제일 유명해서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요? 마침 제가 빨간 양념이랑 간장 양념이요. 맞아요, 이 집은 후레이드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 집은 무조건 간장이랑 빨간 양념 먹으면서 사실은 맥주는 안 사오셨잖아요. 아, 아, 네. 사실 이 집은 맥주가 먹는 제가 맥주 킬러 안주기 때문에 다 맥주. 대구 통닭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통닭 주세요. 주세요. 이게 제가 사온 대구 통닭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구 통닭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호대구 통닭이라고. 아, 근데 나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어. 호대구가 아니면 겉살이에요? 맞아, 맞아. 아, 대구 통닭이 여러 개가 있어요? 호대구 말고 무슨 김대구도 있고 아, 잘 나왔네. 딱 맞춰서. 호대구가 사람 이름이에요? 호대구 사람 이름이에요? 나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어. 아,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네. 다리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전 날째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퍽, 퍽살 주세요. 아, 퍽살이요? 네. 어떻게 퍽살을 좋아하시죠? 퍽살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목 막히는 매력? 아, 먹으면 딱 갑자기 맥주가 먹고 싶어지는... 그럼 저도 퍽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퍽살 아니... 이거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퍽살 간비할 거에요? 아니에요. 퍽살이 안 오신 거 같은데... 이거예요. 아, 이건가요? 양념이 너무 세니까 간장부터 먹어보니까? 아, 또 어떡해요. 원래 간장하면 교촌인데? 아, 교촌도 근데 대구에서 원래 시작을 했는데 공장 부지가 너무 비싸서 근처에 있는 국미로 이전을 했어요. 원래는 대구가 원조 시작이긴 한데 돈 때문에 이제 구미 브랜드로 시작을 했어요. 구미 브랜드... 먹어볼까요? 네. 안 잡죠? 저기요. 엄청 맛있는데? 아니, 제가 먹었던 간장 치킨 중에 제가 손가락 안 했잖아요. 맛있죠. 내가 대구 살았으면 맨날 여기서 먹을겠다. 제가 같이 먹어봤는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흔들더라고요. 일단은 퍽살인데 살이 엄청 부드럽네요. 목매이는 게 덜해서 좀 아쉬우시겠는데요? 진짜요? 아니, 주신 게 퍽살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거 간장 맛이랑 단맛이 진짜 되게 조화하러 온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적절하게 딱 짭짜름하면서 진짜 딱 적당하게 달달해서 진짜 남녀로서 다 잘 먹을 수 있는 맛? 이제 양념도 한 번 먹어볼까요? 네. 어떻게 이런 향이 나지? 아, 불향. 약간 불... 아, 고추장이 약간 탄 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러네. 고추장 맛. 맥주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진짜. 고추장 양념인 것 같아요. 응, 근데 보통 고추장으로 양념치킨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고추장 맛이 되게 강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걔는 오히려 좀 거부감이 드는데 얘는 진짜 맛있는 고추장. 약간 태양초 고추장... 약간... 디테일했지. 뭐 그런 고추장 향이 되게 부드럽게 퍼지는데 맛 자체에서는 고추장 맛이 강하게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밥이랑 먹어도 맛있어. 아, 고추밥. 매운 걸 진짜 못 먹는데 맵찔이거든, 맵찔이? 네. 근데 이거는 그런 매운 맛은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이름은 매운 양념치킨인데 맵지는 않아. 맵더가 없어져. 응, 맵더가. 아, 제가 맛을 딱 느낀 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에서는 비슷한 치킨은 아직은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먹방 찍고 싶다. 치맥 페스티벌도 오세요. 치맥 페스티벌 언제예요? 7월. 어디서? 두류동. 저희 동네로 오세요. 아, 거기는 맥주를 많이 팔아서 두류동이 된 거예요? 거기 두류동이랑 해. 두. 두류. 아, 두류동. 죄송합니다. 이게 통닭이라는 게 사실 아시는 것처럼 벌어먹으면 양념의 향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때 맵찬도 딱 하면 이 풍선 맥주 아니야? 콜라랑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콜라. 콜라 아닌가요? 저 안 된대요. 아니. 편집. 편집. 다음 치킨은 뭐죠? 아, 제가 정말 이것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원하는 원픽 중에 하나인데 아, 진짜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통닭 중에 동문통닭이라고 있거든요. 동문이요? 네. 거기 진짜 맛있거든요. 아, 여기도 동문, 서문, 북문, 남문이 따로 있어요? 어, 그거는 없어요. 아니요, 그거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동문 치킨이 한번 드셔보시죠. 이 집이 진짜 맛있는 게 껍질이 우리 어릴 때 운동에 가면 그 부모님들이 김밥에다가 계란 싹 묻혀가지고 싹 튀겨가지고 오늘 그 맛 있잖아요. 계란 기댄 막 그 맛이 진짜 완벽하게 나거든요. 아, 진짜요? 완벽해. 그리고 후라이드는 그런데 양념은 또 달고나 아시잖아요? 네. 달고나를 딱 끓여서 통닭에 입혔으면 이런 맛일 거다, 이런 느낌으로 진짜 원픽이에요. 그리고 이 집, 맥주보다 콜라 더 어울려요. 왜냐하면 이 집이 너무 단백단백 달달하기 때문에 콜라에 또 달달함이 합쳐지면 그런 맛인지 아시죠? 아까 맥주를 좋아해서 맥주를 추천하신 게 아니었군요. 진짜 그 치킨에 어울려서 그런 거였군요. 와, 빛 가요, 와. 잘 드세요. 전 날개 먹고 싶어요. 양념도 날개 드니까? 뭔 맛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진짜 먹어봐야 돼요. 근데 사실 안 먹어봐서 아는 게 사실 어느 시절에는 한번 김밥에 계란 먹어봤잖아요, 사실. 똑같은 맛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맛있는 향이 호환 버전이랄까, 맞죠? 아니, 근데 되게 염지를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아? 프랜차이즈 치킨들은 짜건 짭짤한 게 끝까지 느껴지는데 여기는 약간 백숙보다는 살짝 더 간간한 그런 느낌? 이 집은 땡닭을 바로 그 자리에서 꺼내셔서 칼로 탁 탁 탁 탁 탁 토막으셔가지고 지금 보면 달걀 잘라서 틀이 다 달라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미 핸디메이드로 자르셨거든요. 아 핸디메이드로 자르셨거든요. 퀴샤팅단이기 때문에 대박! 그 닭 백숙 느낌이 맞네. 역시 치물리에. 괜히 치블리에가 아니다. 근데 벅사를 못하는 치블리에. 배란 지단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비유가 거의 정확히. 아, 맞죠? 이 집이 또 양념이 또 맛있는 게 맞았는데 진짜 양념이 다른 집 보면은 뭔가 우리 보면 지금 오추장 같은 베이스였잖아요. 이 집은 뭔가 진짜 달달한데 진짜 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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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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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뭔가 약간 특이한데? 그러니까 뭐지? 무슨 맛이지 이거? 아, 무슨 무슨 맛이야? 그냥 뭐지? 나 왜 떡볶이 맛이나?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데요? 우리 엄마 반찬에서 나는 맛이야. 엄마? 엄마. 엄마. 그게 무슨 향이지? 생강 향인가? 깔끔한 것 같아요, 맛이. 양념치킨 진짜 좋아하는데 양념치킨도 약간 농도가 다른 거 아세요? 여기 들을 때 완전 진짜 꾸덕꾸덕한 거 있고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얇은 느낌. 약간 바비감이 좀 더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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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또 다음 치킨은 또 뭐죠? 대구의 오대통닭 중에 진주통닭. 저... 본 적 있어요. 거기는 가보셨군요. 안 먹어보진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우와 맛있겠다. 자, 그럼 진주치킨 주시죠. 그게 바로 진주통닭. 아, 진주통닭. 이거 제가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게 제가 진짜 양념파인데 유일하게 먹는 후라이터. 아,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까 후라이터 엄청 잘 드시던데? 사장님 이것도 잘해서 토막토막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아, 우와. 원래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오, 대박이다. 홍닭하면 홍성웅 님이긴 한데 사실 홍성웅 님이 옛날에는 자, 이제 자치킨을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날개 드세요. 아, 저 당연히 날개입니다. 왜 날개만 먹어? 날개가 제일 맛있어서. 근데 그 미신 있다니요? 날개 많이 먹으면 뭐랬더라? 바람 핀다. 아, 바람 핀다고. 어, 여자친구 있어요? 어? 아, 바람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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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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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말하면. 그게 비밀이죠? 어, 진짜? 날라가려고 그러면 뭐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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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날라가는, 날라가는 게 아니라. 친구가 있는 걸 밟히면 안 돼요? 논란해 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제가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해도 되는데 있습니다. 빨리 드세요. 아, 네. 아, 바람을 뜯을 때 여기 넓적 살까지 같이 뜯어야 돼요. 역시. 아니, 홍사원은 이미 사실 그 사운드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저희 한 번 옆에서 한 번 어떻게 그렇게 막 바삭바삭 소리 내는지 한 번. 바삭하지가 않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혀로 어떻게 만들어 보세요. 바삭하게. 우리도 먹자.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아, 저 잘하죠, 또. 음. 제가 이렇게 했나요? 편집. 아,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무대 시인 직접 담근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입구부터 가마솥에 갈파벌 한 번 끓이고 있어요. 아, 진짜요? 거기 등덩. 옆에, 옆에. 등덩. 아니, 고객님 가서 보면서 사 먹어야 되겠네. 사님도 왜 안 먹고 가냐고. 먹고 가야 된다고 계속 그랬어요. 아, 그럼 얼른 먹어볼까요? 찍어서도 먹어봐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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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이런 퍽퍽살 좋아해요. 아, 그래. 음. 진짜 퍽퍽. 진짜 퍽퍽. 진짜 퍽퍽. 얘도 염지를 엄청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 맞아. 염지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통닭 트렌드가 살짝 매콤한 맛을 집어넣는 게 트렌드거든요. 매콤한 그 향이랑 느낌이 싹 입안에 돌아요. 그래서 제 딸들이 못 먹어요. 매워가지고. 근데 얘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통닭이네요. 얘는 진짜 오리지널. 맞아, 오리지널 통닭. 오리지널 진짜. 그냥 진짜 딱 시장통닭 떠올렸을 때 소소하면서 빠삭빠삭하면서. 그럼 이거 여기 사장님은 진주에서 오신 분이 차리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진주 출신 어머니가 차려가지고 친한 동생이 이어받고 50년. 물려주기 전 치킨도 드셔보셨어요?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어가지고. 그럼 우리 이제 또 다음 통닭도 먹어볼까요? 아, 저희 다음 통닭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왜 마지막이에요? 원래 우리 다섯 개 먹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뉴욕 통닭 꼭 드셔보셔야 되는데 80마리만 팔거든요, 하루에. 끝났대요. 벌써 끝났대요. 어떡해요. 벌써 매진됐대요. 그래서 오늘 팔 수 있는 통닭 끝. 그 뉴욕 통닭은 사장님이 뉴욕에서 오신 거예요. 다음 통닭 먹을까요? 다음 통닭 주세요. 자, 이번에는 원주 통닭. 어떤 통닭이죠? 어떤 통닭이죠? 아, 이거 원주 통닭. 이게 되게 대구 중앙인 통닭집이에요. 사실은 이게 원주 통닭이 오래되고 사장님께서도 자기 통닭에 대한 프라이트를 당하시고 그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마케팅의 통닭 쓰시면서 이 통닭 껍질 뚜껑을 되게 유지하시면서도 옛날에 또 뭐죠? 레트로. 레트로 감성을 살리려고. 몰트가 진짜 예쁘거든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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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와, 이 사장님이 그걸 아셨어요. 레트로 감성을 아셔가지고 이 집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이 집은 통닭도 원팩이지만 통닭만큼 맛있는 찜닭이 또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통닭 먹었지만 다음에 또 한 번 오시면서 찜닭도 한 번 또 그때 또 저 불러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앉아주실게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안 부르실 거 같아. 너 안 부를 거 같아. 아니, 안 부른단 말 아셨어,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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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분들 원주에서 오셔서 차려진 거예요? 그것까진 제가. 아, 그렇군요. 드디어 모르는 거 봐. 근데 대공원 신기한 게 주자 통닭이 많아. 진주, 원주, 뉴욕. 아, 뉴욕. 근데 뉴욕은 주가 안 들어가서. 아, 뉴욕주. 뉴욕주. 뉴욕주, 예스. 아, 빨리 먹자. 아, 얘가 뭐죠? 후라이드 양념. 아, 후라이드랑. 근데 후라이드 색깔이 되게 특이하다. 맞죠. 아, 근데 양념도. 와, 뉴욕에는 양념이 진짜 많다. 아, 또 뭐 드실래요, 브이? 전 날개 먹겠습니다. 뻑살? 네. 아, 근데 여기는 닭이 되게 조그란 것 같아요. 작은 닭일수록 부드럽고 큰 닭일수록 큰 거는 당연한 상식이긴 한데 근데 또 염질한 기술 덕분에 큰 닭도 부드럽게 만든 게 또 테크닉이지. 너무 맛있어야지. 근데 약간 빵 같은 느낌이에요. 튀김없이. 진짜 표현이 작았어. 그죠? 개성이 진짜 쪼라토다. 여기 원래 양념이 더 유명해요? 찜닭이. 아아. 약간 그 마늘바게뜨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늘바게뜨. 맛이에요, 그죠? 마늘빵 먹는 느낌이다. 향이 엄청 강하네. 네, 향이 엄청 강하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치킨을 다 먹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치킨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양념 입장으로서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허대구가 너무 강력해요. 허대구 양념? 네. 후라이드 원래는 잘 안 되시잖아요. 어디 후라이드? 진주. 아... 호박살은 전문이 좀 맛있었어요. 각이 진짜 신선한 맛이라서 제일 맛있던 것 같아요. 양념은 매콤한 것 때문에 허대구가 허대구는 약간 매콤함이 느껴지는 그런 양념인데 다른 데는 단짠 단짠 느낌이다. 근데 각자 다 개성이 너무 강해서 아, 맞아요. 다 괜찮았어요. 약간 생강 향이 나는데도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오, 신기하다. 신기한 맛인데? 저는 원래는 동문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콜라를 안 먹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원주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러면 후라이드는요? 아, 후라이드는 뭐 저는 당연히 뭐 동문 통닭이 제일 맛있었어요. 아, 저는 저는 양념은 허대구. 아, 역시 허대구가 너무 괜찮았어요. 이게 그 고추장만 나는 치킨이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부드럽게 그 고추장 향이 나면서 햇불 향이 나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어. 프라이드는 어렵긴 한데 동문? 동문이 계란?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압도적으로 뭐랄까? 신선했어요. 아, 맞죠, 맞죠. 사실 다 맛있어요. 이 우리가 오늘 먹었던 5대 통닭 중에 어떤 걸 드셔도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대구에 놀러 오신다면 또는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많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구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